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용덕 시장과 함께 민원부서 직원 및 각 행동복지센터 민원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응대의 다양한 갈등 상황 및 각종 폭언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최 시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민원응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직원들의 사기를 붙돋았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민원창구 담당 직원이 동두천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미 장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인용이 확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미 장인의 입장에서 연결한画과 함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